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11위 고! 안했어요 구독 아직 안했는데 은혜야님 99개 갈게요 원래 싫어? 깨비 은혜야 고맙다 99개 가자 자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11,4 야 라츠 날라가는데 꼬리크만 하지마 꼬리크만 하지마 네 야 니 핑이 세나 내 헤르츠가 세나 한번 보자 중국 이맘부 어 나 여기 가고 그대로 가요 한명 보낼게요 그냥 아예 한명 다이어 안되나요 아 제가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일단 팔 대략 고정으로 다운 다운 살아있어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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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요 지프로실 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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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운 다운 첫 경기 1대0입니다 아 좋아요 오늘 한국팀 자 축구도 이겼으니까 카트도 이겨보자 가자 아 저 오늘 시간 맞습니다 오케이 엘로이 하이 야 라축길 왜 이렇게 피심해 저도 그게 궁금해 저분 아멘 다운 아멘 또 다운 에이툰 잡을게요 나이스 잘가 나이스 파 아멘 아 차 너무 빨라 아우 그건 아니고 난리왔다디 끝났다 이거 에이 차다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 아웃 먼저 가요 나 4등에서 부위 부위할게 먼저 가요 그냥 뒤에 멀어 뒤에 멀어 뒤에 거리 멀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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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놀아야겠다 어 아예 그냥 가 아예 원투 고정이다 포패 하자 포패 우와 오케이 황당이되어 어 어어 1탄 대꿀 존나 다 막았다 실세했는데 그걸 또 휘말렸어야 돼 네네 데네마는 좋아요 지금 살아있는 최고 이플립 시청자분들께 왔습니다 이대형입니다 이대형 먼저 가요 Entwicklung 마이크 안 돼 로드타이브 와 나이스 각게임 야 이놈 끌고 가야겠다 뱅다 이등 죽여볼게 사커킥은 안 돼 아 제발 나 빠진다 1등 고정이야 다운 지원자 빠졌고 2,3,3 안주면 된다 1,4,5 1,4,5 7,8등 고정인데 이거 원툰만 주도 이겨 천천히 가야 천천히 갈게요 라츠 좀 거리 띄우고 오케이 괜찮아 잠깐만 잡을 수 있어 거리가 거리 안 돼 너무 먼데 이거 깨비 으어어 픽 받았어? 네 아아 아깝네 2대1 아 다운 2대1 2대1 1대2 그냥 해 이거는 쑥 미트맞아 1대2 날아갔어 하하 intellectual movie 엘로이 1등 보내고 어디 놀아야지 1,2등 가세요 아! 기름이 떨어졌네? 아! 기름이 떨어졌네? 아! 기름이 떨어졌네? 아이! 하모니님 몇 개! 나잇! 나잇! 아이고! 하모니님 감사합니다 몇 개! 고맙습니다 엘로이야! 화장실 갔다와도 1등이야 진짜로 진짜로! 화장실 갔다와도 1등이야 얘네, 지들끼리 박는데요? 아, 멘탈이 깨졌어 축구도 털리더니 하트도 털리네 아, 라천이 우리 얘 가지고 넣어줘 아, 시동이 꺼졌네? 아, 내가 죽었네 아, 내가 죽었네 뭐하세요? 어머, 짚뿌 이것이 바로 짚뿌 나 업허컷 좀 날릴게 저 6등은 잡을 수 있어요 아, 진짜 깜짝이야 어, 잘가 어, 뭐야 쟤 핑, 개 심한데? 아, 7등 없네 아, 야 아무도 못해 나 뭐 아무도 못 막았어 자, 코리아 승 수고 3딜 아, 아무도 못 막았어 깨비 자, 3딜 마트 쟤네도 피가 심하긴 하다 쟤네도 피가 심하긴 하다 쟤네도 피가 심하긴 하다 긴장 3명 남았어 아, 2명 자, 나이스 자폭해도 돼요? 자폭해도 되고 내가 쟤 뒤에 요리할게 내가 쟤 뒤에 요리할게 불닭볶음면 만들게 오, 죽였다 뭐하냐, 이거 형 뒤에, 뒤에 끝났어요 아이코 5시 빨리 좀 하세요 불닭볶음면 이번엔 짜장불이다 나 끝, 뒤에 끝, 거리 멀어 끝났다 원투아이 고전 거리 존나 멀어 뭐하냐 아 키름이 떨어졌네 아, 하여튼 나랑 7등 나랑 같이 가지려고 아이코 아이코 어 시동이 꺼졌네 에이의 멘탈 나온 것 같은데요 어 시동이 꺼졌네 어 시동이 꺼졌네 같이 빠지기 응, 신호등이 야, 오늘 우리 외계에 몸싸움이 좀 잘 되는 거 아니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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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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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차 게이드 오 이거 버쳤네 한 명 다운 빠졌어 지를게 못 타 라차 막 계속 묶으면서 얘 이상해 이겼어요 이거 알어 얘 또 다운 아 애들 못 올라오는데 그냥 라차 라차의 저 막 차가 결덜거리는 동기같은 저 파라곤 저거에 다 휘둘렸어 뭐하냐 라차 끼리 야 술 먹은 거 아니지 운전전 아이가 운전전하면 안 된대 홀릴 수 없던데 아 이거 차가 왜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하나 아 기름이 떨어졌네 아 기름이 떨어졌네 아 다 떨어졌네 다 다 게임 일로와 야 얘네 안달려 그냥 야 안달리는데 옛날에 깨졌어 얘네 어 잘가시고 다리타야 뒤에 자 자 5대1 바로 이게 김치파워 아니겠습니까 응 통통이 안됐어 뒷붓고자야지 안 되겠다 응 1등 된다면 줘요 생끼 살아있는 치고 튕겼어 그래도 이겼잖아 졌으면 꼬이장 아닌가 뭐야 왜 줬어 튕겼어요 아 일로 리타로 되지 왜 활동 시작할 줄 마다 늘리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터트렸어 나이스 엘리벌 좋아하고 와 로인 날라갔다 뭐야 난 다행히 안 기기네 난 다행히 안 기기네 난 다행히 안 기기네 야 또 튕겼다 쟤네 왜 지랄이야 너무 튕긴다가 저거 이 맵을 밴하는게 어때요 그냥 이 맵을 밴하는게 어때요 그냥 뭐야 나 흔등이 없구나 한명 튕겼어 한명 튕겼어 한명 최튼 고정 엘리벌 겟잘 иса 무 Hilfe 후하ㅋㅋㅋㅋㅋㅋ 후하하ㅋㅋㅋㅋ 폴 으로 밀겠다 아이구 아 근데 제 방은 세팅보다 게임에 집중해서 잘 봐요. 다들 게임 본다고 게임을 집중해서 본다고 세팅을 안 해. 인정. 뭐야? 뭐야? 어? 런? 런? 개소리야 갑자기. 튀었는데요? 진짜 중국 같아 진짜. 튀었어. 빠스러나는데?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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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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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 럴! 런? 런? 럴?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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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 서sten? 런? 런? 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